그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외교와 관련해서 찌라시와 거짓 선동은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부분을 잠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누가 만들어서 선동했나.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검시의 적합을 때는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서 갑질을 하려다가 망신을 당했다. 이런 찌라시가 믿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대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사이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이런 찌라시 파동의 절정이라는 것은 선거를 사기치는 거겠죠. 이것도 일종의 사기지 않습니까? 거짓을 유포시키는 것도. 어쨌든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짓과 조작과 선동과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연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 엘리자베스 이세이왕 조문일정을 조정한 것을 계기로 국내의 반륜 세력이 온라인에서 여론 총공세를 펴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반륜 세력의 한계래까지 사슬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나 특정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것을 기존 여러분들, 우호적인 언론들이나 방송들이 증폭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특정 인물을 몰락시키거나 선거를 조작하거나 그런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패턴에 의해 가지고 공작들이 지금 실행되어 왔습니다. 가짜뉴스를 담은 카카오톡 지라시가 먼저 돌고 그 지라시 내용을 사실로 전제한 비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그것을 여러분들 기존 사실로 인정한 일부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뜻이 뭡니까? 공격을 해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지라시의 골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도 받지 않았으면서 막무가내 식으로 영국을 방문해서 영국 측에 조문의지를 요구하다가 망신을 샀다. 얼마나 뭡니까? 조악하고 거칠고 맹백한 여러분들 거짓입니까? 세계 대부분 정상들이 초청을 받아 그 가운데 푸틴이라든지 일부 사람들이 초청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도착과 동시에 상주 격인 국왕 찰스 3세 주제 환영행사에 참석하는 등 별다는 이상 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라시가 온라인 여론을 뒤흔들자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반론하는 상황까지 빚어댔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되죠. 카카오톡에 카카오톡에 소위 이야기해서 그런 찌라시 정보 의도를 갖고 있는 가짜 정보를 맨 처음 생산한 자는 누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통한 자는 누군지 그것도 아마 법에 다 위반될 겁니다. 그걸 차단해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엄하게 벌을 함춰야죠. 그럼 정신들을 번쩍 차리겠죠. 찌라시 제목은 윤석열 엘리아베스 여왕 조문 취소 배경 사실일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달렸는데 이렇게 건가 없는 비난과 추측으로 모든 내용이 장식됐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비난을 넘어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공작 차원에 진행되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정치 공작 차원에 진행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오후에 대통령실이 공식 대응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실은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국내 정치를 위한 이런 슬픔이 악용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아마 이제 영국 런던 시내의 교통이 복잡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문 일정에 다소 이렇게 조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조정을 이제 갖고 이렇게 악의적인 의도적인 그런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그냥 한 번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정치 공작 차원에서 대통령을 엄해하거나 혹은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전초전으로서 이렇게 허위 정보를 유통하거나 이런 정부는 여론조사도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짓 여론조사를 유포시키는 것은 이렇게 참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치 공작을 단호하게 격퇴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게 보면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시키는 건 범죄지 않습니까 범죄인데 이 범죄를 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계속 범죄를 하는 거죠 마치 공직선거에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보니까 아무도 벌을 안 받으니까 아무도 벌을 받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누가 벌을 받았습니까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직접 간접을 갔냐는 사람들이 누가 벌을 받았습니까 계속 아는 거죠 참 기가 찬 겁니다 사악한 짓을 하더라도 벌을 받지 않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내근님이 말씀을 잘하셨네요 지라시 처음 만든 사람과 말대 안 되는 지라시를 돌린 사람을 찾아서 1벌 100개가 됩니다 1622명이 찬성을 했네요 오마 궁전님은 찌라시를 유포한 그런 근원, 기원을 찾아서 1벌 100개가 됩니다 스트렝거트님은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서 흠잡을 것을 찾다가 찾다가 없으면 거짓말이라도 만들어 퍼뜨리는 사악한 자들이 왜 이리도 많습니까 나라가 참 이상하게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란 김의겸이란 사람도 거짓말로 한동훈을 헛들었는데 어째 하나가 전부가 그리도 치졸하게 추잡한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좌익도 인간인데 한국만 좌익은 인간이야의 동물인가 싶으니 참 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동조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400명이 동조했네요 김의겸 씨가 고대를 나오고 한겨레 기자 출신이죠 흑석동에 부동산 투자 투기한 혐의 때문에 물러났다가 운 좋게 한 사람이 양보해 주는 바람에 비례대표 배지를 달고서는 저렇게 이제 어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거짓을 어떻게 이렇게 뻔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번에 또 한동훈 여름 법무부 장관한테 또 이야기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악수 연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작심하고 가짜뉴스를 유포시키는 건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악수 연출 주장과 관련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김의겸 의원은 이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서서 앞장서서 미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악의적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의겸 씨가 대학을 나왔지 않습니까 고려대학교를 고려대학교를 나와서 기자들 시기자시장을 오래 했고 아마 한겨레시문의 논설위원인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흑석동 무슨 부동산 투기 때문에 완전히 묻질 뻔했는데 한 사람이 양보한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를 그래가지고 양보하라고 했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는데 고맙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양심이 철판을 깔고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너무나 많네요 이렇게 참 어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사는지 정말 제가 볼 때는 짜증나는 일이죠 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선거도 그래서 만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 그냥 흘러갈 수 있지만 선거를 가지고 권력을 훔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조작을 밥 먹듯이 할 수가 있으니까 사기를 밥 먹듯이 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기 가운데 사기 하나가 선거사기겠죠 어쨌든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가 동시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선거를 훔치고 권력을 훔치고 체제를 변혁시키는 그런 움직임에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마터면 완전히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저도 힘을 좀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전국에서τι의 그동